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의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쁘다 길이 너무 예뻐 아주 풍성해 아주 여름이니까 역시 길은 활기찬 것 같아요 아 저쪽에 딱 나오는거 딱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렇게 꽃이 정했네요 아 삼각대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건데 삼각대 안 갖고 와서 좀 아쉽네요 하늘도 예쁘고 들판에 나무 딱 있어요 더 뭔가 멋있는 것 같아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아 딱 지금 너무 웨프 같은데 들판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와 너무 예뻐요 일단은 꽃밭으로 한번 갑시다 와 이렇게 딱 앉아서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이렇게 나와 꽃 너무 예쁘죠? 꽃도 예쁘다 비누빵을 아기들 아기들 비누빵을 한거야 비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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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쁜데 예쁜데 여기 딱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딱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다 야 근데 다시 해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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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노랗게 익었네요 와 익었어 여기도 있고 와 저기에도 여기도 있고 엄청 커 야 대왕이다 대왕 와 대왕 어머니가 밤에 자꾸 먹자고 해서 오늘 따서 먹기로 했다 내 얼굴만 하다 이게 얼굴만 해 와 이거 맛있게 먹을게요 포도와 아오리 사과는 마트에서 사왔다 이 포도도 너무 비싸지 아니냐 음 으응 이 포도도 너무 비싸다 나랑 반만 하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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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사탕에서 사과 100개인 줄 알게 여기가 안 돼 100개인 줄 알게 오일도야? 사과 떼텐데 맛있네 포도도 음 맛있어 수고하자 먹어라 응 응 이제 끄긴 끄다 이거 와 완전 저기서 사는거보단 크네 맛대에서 사는거보다 참외가 진짜 크다 응 맛있네요 맛있네 어쩐 끝으로 그냥 커져서 승부지도 않으신데 음 음 이것도 너무 비싸진 않더라구요? 오늘 하루종일 뭐였어요?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만 두 가지 내가 프로그램만 만들려나 봐 초콜릿 속살이 하얗다 원래는 맛떡이 파는 건 이 정도밖에 안 할 건데 엄청 커 달다 달아 응 그래도 무공해라 너 약도 안 치고 무공해라 근데 한 두 개 한 다섯 개 있나 또? 근데 그건 안 입어요 그리고 도력은 또 안 입었더라구요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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